여기는 그냥 개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옥이에요.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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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많이 나가요? 매일 마셔야 되는 물인데 이렇게 한 몇 달간 같은 브로스를 계속 썼는지 물이 까맣고 오늘 정말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이건 정말 흡수하라는 물입니다. 물이 까맣고 여기는 그냥 개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옥이에요. 여기에 지금 저 들어온 지 1시간 됐어요. 숨쉬기도 힘들고 눈도 아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